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원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,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,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신 후보자가 문물을 겸비한 군사 전략가이고, 북한 위협에 대응할 국방 역량을 구축하고, 국방혁신 4.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.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 역량을 갖췄다며, K컬처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고,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양성편 등 문화 조성에 기여한 이력과 함께 탁월한 정무 판단력을 갖췄다고 소개했습니다.